오 씨, 눈물 나려고 그래. 까붙지 마. 네 말을 듣고 감독 맞아서 까붙은 게 아니고 그때 너한테 그 말을 했던 그 심정이 떠올라서. 아우! 그래서 약간... 근데 그... 감독을 많이 생각했어. 하하 씨... 안 울어요, 저희는? 저도 안 울어요. 투키즈룸, 창빈, 현진. 아우... 이제 너가 이제 나한테 오는 입장이네? 아우... 내가 형한테 가는 날이 오다니. 가는 날이 있어야 오는 날이 있는 거야, 인마. 옛날 속담을 몰라? 몰라. 나도 너 참 모르겠다. 음! 오자마자 이거부터 먹네? 뭐야? 나보다 이게 더 관심이 가나 봐. 와 진짜 맛있다. 아니 현진아, 형 얼굴로 보고 얘기하자. 와 진짜 미쳤어. 뭐야 무슨 빵이야? 무슨 빵이야? 나 처음 먹어보는데? 뭐가 맛있어? 나는 이 빵에 아무것도 없는 게 맛있다. 너무 아무것도 없는데? 왜? 이 식감을 모르는데 난 바게트가 제일 맛있을 것 같아. 맛있지? 뭐야? 이 소우트. 맛있다. 약간 바닷물에 빠진 빵 같아. 아이고, 표현력이 참... 왜 별로였어? 좀 맛없게 느껴졌어. 맛없게 느껴졌어. 되게 짜잖아. 그러면 너에게서 바다 향이나 빵 이렇게. 어때? 아 너에게서 바다 향이나 빵? 바다를 담은 빵이라고. 여기서 나랑 그게 엠비타에 확실히 관련된다. 창 vs 현. 현 vs 창. 예스. 오늘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? 예. 오케이. 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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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진이 형이 정말 창빈이 형을 누구보다 잘 놀리는 것 같아. 아 맞아. 승민이 형하고 투탑인데 손 잘 지키면서 놀래. 맞아. 그 끝을... 끝에 끝에 가지고다가... 손까지 물을 잘 담아. 네가 보기만 해도 되게 코미디 쇼 같아. 그래서 항상 스케줄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힘이 나더라고. 근데 내가 놀리면? 형이 놀리는 건 그거야. 딱 다 돌리고 현진이 형이 다 돌리고 나서 형이 거기서 덧붙이는 거야. 근데 웃긴 게 내가... 타이밍이... 타이밍이 아니다. 타이밍이 아니면... 어 맞아 맞아. 어? 재밌겠네? 그래서 말하는데 이미 지친 거야. 난 그렇게 생각해. 무인돌 같다. 우리 둘이 간다면 천국 돌까 지옥 돌까? 왜 나랑 가면 왜 지옥인지 확실하게 설명을 해줘. 내가 납득할 수 있게. 요리 형이 할 거야? 요리? 시켜먹으면 되지. 요즘 무인돌도 배달이 되나 봐. 자 그럼 배달 안 된다 쳐. 난 바로 SOS. 바로 SOS 클릭하고. 그게 지옥이라는 거야. 넌 요리 할 거야 그러면? 만약에 내가 갔는데 형이 요리 안 해. 그럼 내가 해야지. 내 것도 같이 해줄까? 그럼 네 먹을량만 할 거야? 내가 형까지 같이? 하는 김에. 아 하는 김에 해줄 수 있어. 내가 간다. 그러면 내가 이제 좀 번갈아 가면서 해줄 의향은 있어. 그 정도는 내가 해줄게. 내가 그걸 먹어줄게. 너무 나랑 여행을 극혐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. 내가 가서 널 지켜줄 수 있잖아. 예를 들면 막 주변에 막 그 나도 싫다 그건. 벌레들이 꼬이면 내가 벌레들 퇴치 해주려고 했거든? 근데 내가 벌레를 나도 싫어하니까. 나도 너무 싫은데? 그러면 내가 벌레가 안 꼬일 수 있게 내가 네 옆자리를 꼭꼭 지키고 있을게. 딱 붙어가지고. 내가 너한테 여행을 가자 해. 갈 거야? 가질 의향 있어? 응. 근데 계획은 없어. 형 P야? 나 P지. 완전 P야? 너 INFP야? 응. 와 진짜 나랑 상극이네. 나는 요즘 느끼거든. MBTI? P랑 안 맞더라. 형이 P 아니야? 내가 P니까. 내가 계획적인 사람 만나면은. P. 아니. 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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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내가 진짜 계획적인 사람 만나면은.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더라. 맛집을 막 가게 된다거나. 나 마침 줄 서서 기다리는 거? 이게 또 나름의 그게 있어. 또 감성이 있고. P, J에서는 난 J랑 뭔가 맞는 거 같아. P, J? 나 INFP라니까? 그러니까 너랑 안 맞는거든. F가 안 맞는 거야? 응? 나 P라고. 나도 P라니까? 그러니까. 아 그래도 안 맞는다고? PP가 안 맞는다 이거지? 아 오케이 오케이. 근데 또 너랑 잘 맞는다? 아니 안 맞아. 안 맞아? 안 맞아. 알았어. 둘 다. 계획이. 계획이 없지. 계획이 없는 거. 계획이 없어. 별로 간대로 가는 거지. 맞아. 야 오늘 뭐 하자? 오늘 번호 뭐냐? 둘 다 카톡 좀 봐. 근데 항상 뭔가 열정 넘치니까. 약간 그 계획 있는 것처럼 보여. 나는 여행 같이 가잖아? 나는 여행의 목적은 휴식이야.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다에 앉아서. 바다 앞에 벤치에 앉아서. 난 거기서 벤치를 할게. 그게 형이랑 나의 차이야. 넌 벤치에 앉고 난 거기서 벤치프레스를 할게. 응. 그럼 되지. 내가 에스프레소 마실 시간에 형 벤치프레스도 하고. 어 그런 느낌인 거지. 이게 얼마나 또 재밌냐.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. 어. 내가 또 너 귀찮게 하진 않지. 그치. 그래 여행가는데 귀찮게 하면 난 같이 안 가. 아 야 그런 거 안 하니 또 석창훈이. 나 그런 스타일 아니다. 야 나 그런 스타일 아니야 현진아. 아 그래. 어 나 여행가서 귀찮게 하고 막. 막 있잖아. 야 여기 안 가면 저기 가보면 안 돼. 막 이런 거. 나? 나 절대 그런 스타일 아니야. 나 야 나 진짜 잘 먹을 수도 있어. 나 어디 돌아다니는 거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야. 나 진짜 싫어하거든. 그냥 여행은 가서 맛있는 거 먹고. 좋은 거 보고. 나 근데 진짜 싫어해. 그래 그럼 됐어. 여행 갈 수 있어. 그래도 만약에 뭐 어디 뭐. 여행을 왜 가니 근데. 그러면. 아니 나는 여행의 목적은. 그냥 좋은 바람 부는 그. 기분 좋은 바람 맞으면서. 창문 열어 창문. 느낌이 다르잖아. 집에서 만든 창문이랑 바람이랑. 나는 여행 가는 목적은 그거야. 뭘 하느냐 보단 누구랑 가느냐야. 누구랑 가는 게 뭐가 중요해. 왜 아주 중요해.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하지. 나는 아무도 상관없어. 아무랑도 상관없어. 아무랑도 상관없어? 응. 알았어. 난 그냥 가서. 내가 더. 우리 엄마랑 가. 왜 왜 왜 싫어해? 아니 내가 언제 싫어했냐? 엄마! 내가 언제 싫어했냐? 엄마 장두를 힘들어다 주는데 얘가. 내가 언제 싫어했어. 알았어 알았어. 난 누구랑 가느냐 중요해. 내가 알기로는 둘이 많이 놀러다녔어. 연습생 때는. 둘이 많이 붙어 있었어. 아! 맞네. 활동적이었어가지고 둘 다. 호흡심이 많았지 현진이가. 그렇죠. 쇼핑도 같이 하러 다니고. 왜냐면 창빈이 형이 그때 뭔가. 나도 그 공감을 하는 게 옷을 잘 입었거든. 그때 되게. 지금처럼 막 트레이닝복만 입고 다니지 않았단 말이야. 지금 맨날 운동복 딱 붙는 거야. 딱 붙는 거에다가 머슬핏에다가 그냥 편한 바지. 창빈 형이랑 현진이가 그때 옷에 관심이 많아가지고. 맞아. 많이 옷을 보러 다닌 것 같아. 신사 같은 곳이나. 누구를 보고 입어보고. 그래. 맞아. 가로수길 같은 곳이나 옷 따기가 많으니까. 맞아 맞아. 그런 곳에서 많이 봤던 것 같고. 형이 외로움을 되게 많이 타는 느낌이야. 아 내가? 응. 왜냐면. 나는 방에서 안 나가잖아. 그치. 근데 형은. 응. 방에 안 들어가잖아. 그치. 잠잘 때 빼고 안 들어가지 거의. 그치. 진짜 잠만 자잖아. 그치. 방에서 잠만 자지. 그러니까. 방에 컴퓨터 있지. 응. 거실에도 있지. 응. 나였으면 방에서 컴퓨터를 했다. 응. 그것도 방에는 모니터가 두 개인가? 응. 그리고 또 굳이 거실에 불편하게 되어야 해가지고. 아 편해. 편해. 응. 방문도 항상 열어놓더라. 잘 때는 닫아. 아니 난 그건 거지. 누가 들어오나. 그게 궁금해? 궁금해. 안 궁금해? 나는. 나는. 숙소에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. 뭐가 중요해? 숙소에 누구랑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. 나는 그래. 넌 뭐가 중요하니? 넌 뭘 하느냐가 중요하니? 난 오늘 내가 뭘 그릴지? 뭘 그릴지? 난 집에 그거 있거든. 그 캔들인데. 한 4개 사놨어. 그래서 오늘은 내가 어떤 향을 맡을지까지. 내가 계획. 이렇게 해서. 앉아서 그걸 다 해. 조명은 몇 단으로 맞출지. 나는 방 맞게 아예 안 나가잖아. 왜냐면 화장실도 붙어있잖아. 응. 그 한의방이랑. 그치 그치. 나는 물 가지러 가기도 귀찮아가지고. 1.5L 생수를 샀어. 3통을. 봤어. 응. 정신 나갔구나 싶었어. 왜 그러고 사는 거야. 장에서 나가고 싶지 않아서. 현진아 그런 삶이 얼마나. 응.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니. 고독해. 너 스트릴라이트야. 응. 맞아. 너 가로등 불빛이라고. 맞아. 그래? 응. 좋네. 너 스트릴라이트 너한테 틀린. 나는 틀린 곡일 수도 있겠구나. 틀린 곡이지. 약간 신나는 곡일 수도 있구나. 야 가로등 불빛처럼. 이대미 아니었어? 아 이대미. 이런 느낌으로 듣는 사람이 또 있구나. 나는 방에서 고독을 씹는 걸 좋아해. 껌이나 씹어. 아직까지 변함이 없는 거는. 내가 아직까지 좀 매달리는 편? 근데 나 요즘 그 생각도 한다. 내가 왜 매달려야 돼? 나 어디 가서 나 찾는 사람들 많은데. 왜 매달리는 거야? 근데 자꾸 매달리게 되더라. 너 그런 매력이 있는지. 아니 진짜 형 주변에서 형 친구하고 싶은 사람이랑 형 친구도 많은데 다 형한테 연락하고 막 창빈아 어디야 창빈아 나오네 이러잖아. 그렇지. 아직 내가 널 못 가져서 그런 거 같아. 난 주변에서 나를 찾는 사람 별로 없거든. 갈증나 너. 물 마실래 갈증나. 물 마셔 물 마셔. 에피소드 하나 있다. 우리 투키지름 할 때 내가 어떤 옷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창가 보이는 그런 방이었거든. 그때 우리들 싸운 상태에서 투키지름 찍었던 거 아니야? 기억나냐? 두 번째 투키지름? 오! 우리 약간 적적한 그 옆에 막 빵망이 있던데. 오오! 말 못 할 그거잖아. 그때는 말 못 하잖아. 지금에서 말했을 때 그때 싸웠잖아. 아니 싸운 것보다는 형이 장난으로 화를 내는 건지 진심으로 화내는 건지 모르겠다. 그것 때문에 한창 우리 둘이 티격태격하고 싸우다가 그때 한 이틀 지났나? 다음날이었나? 연습할 때 싸우고 그 다음에 찍었을 거야. 그래서 그때 이제 형의 속마음과 나의 속마음을 풀었을 거야. 뭐야 거기서 싸움을 대변한 거지. 찍음과 동시에 푼 거지. 맞아. 되게 신기하죠. 그냥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현진아 운동해야 돼. 운동해야 돼. 막 이러면서 갑자기 운동 권유를 한다든가. 그거는 꼰대예요. 어머. 현진이가 하기 싫다는데 자꾸 권유를 하잖아요? 근데 내가 그거 봤어. 세 번 이상 봤어. 첫 번째는 그래, 현진이 건강을 위해서 괜찮아. 두 번째 안 한다고 그랬잖아. 근데 또 세 번째 권유. 그건 꼰대예요, 여러분들. 거부하는데 세 번 이상 권유하는 거. 네. 그렇죠. 민호 형의 의견. 스트릿 키즈의 의견이 아닌가. 내가 아까도 얘기한 건데 요즘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. 사람과의 관계에서 표현이 그렇게 중요해요. 표현이 중요하지. 싫은 거 싫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있어야 되고 좋으면 좋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있어야 돼. 그러니까 난 너가 싫어. 나도. 라는 그런 거는 용기일 수도 있다. 용기일 수도 있다. 내가 할 말 있어. 맨날 형님 얼굴 그려달라고 그러잖아. 내가 외모 그리는 줄 알아? 외모 그리겠어? 자신이 없거든. 형이 방에 걸어둔잖아. 그게 얼마나 나의 큰 부담인 줄 알아? 진짜 자신 없으면 그리는 거야? 부담 갖지 마. 어떻게 그리는데 실물보단 실물을 못 담겠지. 실물보다 낫겠지. 뭐가? 뭐가? 그래서 형 얼굴을 그려보려고 노력은 할 수 있어. 근데 내가 내 그림이 마음에 안 든다? 그건 못 줘. 내가 마음에 주면 되지. 근데 만약에 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. 이 사람이 그냥 그런데 내 앞에서 기분 좋은 척 하는 거면 어떡하지? 난 그래서 사람들한테 손으로 못 줘. 내가 만든 거에 대한. 그래? 네가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. 이건 진짜로 내가 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진짜 그거다? 내가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게 하게 되는 거야. 그런 걱정을. 그게 맞긴 해. 내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빴었기 때문에 이 말을 상대방한테 못 하게 되는 거지. 맞아. 뭔가 나는 억지로 척 할까 봐. 내가 너한테 척 하는 그런 관계니? 그건 아니지. 난 그런 척 안 해. 근데 드럽게 못 그렸다. 라고 안 하지. 그렇게는 안 하지. 그렇게는 안 하지. 근데 조금 더 잘생긴 그려줄 수 있냐? 이런 얘기는 하지.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. 근데 그게 내 잘못이냐고. 조금 더 잘생긴 그리는 거지. 내가 좋아하는 동생이 그림을 이렇게 시간 투자하려고 내 얼굴을 딱 그려줬대. 얼마나 좋은 선물이냐. 그게 어떤 퀄리티이든 간에. 그건 너 스스로의 불만족일 뿐이야. 뭔가 형만의 바이브가 생긴 게 너무 좋아. 형만의 아이덴티티. 아이덴티티. 무대 위에서의 무게감. 그냥 멋있어. 멋있어? 당연하지. 귀엽진 않고? 아 그건 아니지. 그게 확실하네. 형은 멋있어. 이 형이 춤을 또 숨겨진 댄서잖아. 열심히 해볼게. 또 우리 팀의 어마어마한 댄스 담당한테 댄서로 인정받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. 솔직히 나는 우리 팀에서 본업적으로 다들 너무 욕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서. 그러니까 그건 거 같아. 진짜 믿어 의심치 않는다. 안 봐도 잘할 거 같은. 그래서 안 봐. 아. 장난 아니고. 모니터 제일 열심히 해. 형아 나 모니터 진짜. 다 하잖아. 내 것뿐만 아니라. 애들 것도 다 하거든. 콜라보 무대 이런 것도 다 하거든. 예전에는 너가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아티스트분이 있었잖아. 그치 그치. 난 지금 너는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. 그냥 제1의 황현진. 누군가가 이제 너를 따라하고 싶은. 뭔가 너를 따라가고 싶은 그런 길을 길을 만들어 온 거 같아 너가. 예전에는 뭔가 누군가를 따라하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. 근데 요즘에는 그냥 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내 스타일에 대해 확 보여져가지고 형도 그러잖아. 맞아.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표현하는 거잖아. 진짜 뭐가 정답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맞아. 내 걸로 소화를 시키면서 내 걸로 만들면서 멋있는 것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거 같아. 맞아. 우리 멋있어. 우리? 응. 멋있게 해볼게요 좀 더. 저도요. 무대에서는 되게 파워풀한 건 동통적인 사실이고 일상생활 할 때 보면은 현진이는 뭔가 차분해졌어. 좀 나이를 먹다가. 나이를 먹다가? 나이를 먹으니까? 나이를 먹으니까 얘가 진짜 E에서 I가 된 느낌 MBTI로 따지면 옛날에는 난 E라고 느꼈거든. 근데 약간 점점 진짜 I로 변해가는 느낌이고 음... 걔 누구야? 이름 기억이 안 나네. 창빈이 형? 창빈이는 그냥 진짜 그냥 E. 완전. 가원이었어. 진짜 이번에 느꼈는데 단체 연습할 때 시끌복적하게 막 떠들면서 웃으면서 연습하는 게 그게 제일 재밌어. 요즘 내 인생에서 그게 제일 재밌는 거 같아. 왜냐면 또 각방 생활하고 맞아. 혼자 있는 시간도 많아지다 보니까 완전 맞는 말인 것 같아. 응. 너무 공감되는 말이야. 내 인생에 끼친 영향이 많다고 하면 정말 많지. 너뿐만 이런 우리 멤버들 다. 근데 뭔가 밖에 나가면은 뭔가 내 아군? 와 완전. 너무 가깝다 보니까 안에서는 그냥 별 표현도 안 하고 뭔가 그런 게 있겠지만 밖에 나가서는 가장 든든한 내 아군 느낌? 맞아. 약간 그게 있는 거 같아. 우리끼리 있을 때는 몰라. 진짜 팀이 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바뀌는 거 같아. 좋은 쪽으로. 맞아. 좋은 애들이 많으니까. 그게 좀 팩트인 거 같아. 좋은 형이 옆에 딱 있잖아. 없으면 없는데? 근데 둘 다 약간 그것도 좋아진 거 같아. 둘 다 은근 약간 잘 까먹잖아. 네. 근데 요새 따라는 뭔가 그런 게 없는 거 같아서 좀 없어지긴 했어요. 그게 되게 신기했던 거 같아. 많이 발전했구나. 저희가 현이 비니 브이앱을 그렇게 내가 말할 자격은 없는데 응. 우리가 몇 화 했지? 영화 했나? 1화 했어. 두 편 한 거지? 응. 영화 1화. 이제 막방 해야 되는데 아직 막방 날짜 못 정해가지고 막방을 해야 되잖아. 그렇지 그렇지. 2화를 이제 막방으로 하는 거잖아. 3부작인데 3부작인데 하루 딱 우리가 피잖아. 응. 제이형 인간으로 현이 비니 브이앱을 딱 켜고 생색을 켜게 내자고 나쁘지 않아. 스테이한테 생색을 내자. 그게 나쁘지 않아. 근데 이게 방송이 언제 나오지? 그러면 이번 날까지 하면 안 돼. 이거 나가고 나서 해야 되잖아. 아 그래 어쩔 수 없네. 어쩔 수 없네. 지금 몇 달 남았지? 지금 한 달 남았지. 이거를 지금 찍는 것들을 브이앱을 켰어야 돼. 맞아요. 이게 솔직히 현이 비니긴 해. 지금 약간 현이 비니 방송 같아. 거기 혹시 그 컨텐츠 제목에 현이 비니 가로에 현이 비니 브이 앱 대체 이렇게 딱 장난이고 진짜 이 방송 나가고 일주일 안에 하자. 일주일 안에. 그거 목표로 할게요. 오케이!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서 너무 그게 비싼 그 정도 그 정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도 돼? 두키 주름 장빈현진 두키 주름 두키 주름 두키 주름 두키 주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